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점점 이제 음모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조용히 한번 열어봅시다. 자 얘죠. 누구? 그 표정. 갑자쓰게 말던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라는 듯이 그런 표정을 하고 있대요. 당시 얘기 듣던 그때부터 끊임없이 머릿속에 그렸던 그 표정. 그대죠. 참을 수 없으니까 사랑스럽네요. 네. 정말로 너무 너무 맘에 들어요. 소문. 풍분으로 전해졌던 당신 역시 직접 만나러 와보기 잘했어요. 뭐? 어? 풍문? 음.. 혹시 혹시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그때도 풍문으로 듣던 당신 그 자체.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 샬레 선생님. 혹시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자 설명. 편지를 아마 그 음영부에서 건너던 그 편지하기로 얘기하는거지. 그쵸? 편지? 편지? 그대들이여 전언을 들어라. 우리의 풍률은 아직 끝나자나. 그 칼쪽에서 다 함께 맛보는데 의미가 있는건. 즐거움이 시작된 시기. 모두가 눈을 빚는 하늘에 피어난 꽃을 바라보는 그때. 다시금 우리. 화전풍얼보야 너희를 찾아가겠나이다. 자..잠깐. 그거 뭐야. 화전풍얼보야 버렸잖아. 하지만 기대하고 있거라. 어어. 설마. 폭탄 테러를 익히는거 아냐? 우리가 너희 앞에 다가간 그때말로. 비로소. 백끼야행을 불태워주마. 헉. 백끼야행을 불태워주마. 이거 마치요. 그. 제가 그 트리니티 에덴 조약편에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이게 고하니까. 어. 트리니티가 이제 그 하나의 분교. 하나의 종합파워이 되기 전에 그 분교였을 당시에. 아리우스 분교가 있었잖아요. 아리우스 분교가. 아리우스 분교가 어. 어. 그. 게나하고. 어. 화해하는거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반지를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백끼야행도. 백끼야연합하고도. 하나의 그. 하나. 하나의 그. 학교이기 이전부터. 이. 연합에 반대해왔던. 그런. 구가 존재하는. 그. 분교가 존재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춘데요. 이게. 화전풍월부터 그런가봐요. 그쵸. 욱. 오늘. 내. 백끼야. 러시아. 몇이. 백끼야연합. 다. 이거. 멍청하게 설마 니가 화조 부부의 편집을 해 당사자? 네네 그렇답니다 어떠신가요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아니 그럴리가 그럴리가 없어요 그 얼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그 멍청한 표정 그렇죠? 그런 법이요 제가 누구냐면 당신이 던진 그 질문 그 질문은 이야기의 본질과 등 그 어느 것도 해체할 수 없는 법 멍청한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럼 그럼 이번엔 제 차례에요 당신의 질문에 답해주시잖아요 차례로 이번에 제가 질문할 차례에요 선생님이라면 학생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저 당신은 찰례 선생님께서는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뭐요? 갑자기 왜 이 질문을 할까? 그것도 이 눈빛 보세요 왜? 사이코피스 같은 눈빛 줘 노려보시오 그런데 선생님은 당황하죠 왜? 왓? 무슨 일 무슨 일 의미 모르겠네 무슨 그런 말씀을 당연하자래요 이 대회의 의미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론은 지금부터 제가 당시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지금부터 자아 되고자 하는 것을 분명 폭한 채로겠죠 풍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백문화 20년만에 다시 돌아온 오늘 드디어 드디어 대륙은 전부 보였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어울려주시길 마침 뼈 찍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그러나 가버리는데 선생님은 짝짝깔! 어떻게 가 이야기하려는데 이미 도망치고 없죠 자 방금 그 아이 목소리 어리석 흐트롱 느낌이었는데 뭐? 잠깐만 설마 이 질문 있잖아요 설마 아까 전에 전 방송 때 거짓말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블랙크 블랙크 나오는 부분의 대사가 설마 그 아이인가? 허허 화조 풍월부의 그 아이 쓰읍 뭔가 냄새가 나는데 어쨌든 자 어쨌든 그리고 시즈코드 연락을 연락을 한 번 더 하는데요 어 자 아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아까도 계속 전화갔다 해서 혹시 무슨 일으켰다 하고 아 아 괜찮아 내가 조금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할까? 아 네? 아 그러나 저 유카리하고만 만났어요 어? 그래? 다만 문제가 아 아니 문제가 그 정도까지 아닌가 싶긴 하지만요 어 아니 이거 역시 직전반에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허니 지금 어린 계신가요? 하면서 지금 일단 만나러 가겠죠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시즈코드와 만락이 약속과 장소까지 나와 변화 없이 쏟아져 인파에 휘발려 간식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세 사람 만났네요 네 아 선생님 아 여기 계셨네요 간식 찾았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은 진짜 큰일이에요 아우 아 아 근데 아까 유카리아 만났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왜 시즈코드 왓? 시즈코드 왜? 어 왜? 왜왜왜? 같이 있지 않았나? 세 마빈? 아 네 일단 유카리아과 만난 건 기정사실이요 다만 약간의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아 그게 말이죠 아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하면 좋지 아 설명하느라 길으니까 그.. 자 어쨌든 네 그게 이제 호ㄹ-호.. 예 호ㄹ호흐에 아 뭐야 아 잠깐 핀드백이네요 네 네? 아무래도 되겠다라고요? 네 아 아 아니 잘 안 되죠 그리고 아 아 맞아요 혹시 제가 말한 거에요 아 그것 때문에 어 그 어떻게 besten이예요 유카리아 상황을 알게 멋진로 얘기했더보니까 takie 무녀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물론! 20년의 축제에서 칼투스꽂이 무녀가 중심에 섰던 만큼 이번도 무녀에게서 서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생각하지마!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결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거죠? 그것이 하면 괜찮사와요. 합격을 결정한 게 아니니까. 소녀 또한 계속 생각했사와요. 그때 돌아갈 수 없던 모두가 그럴 길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건 처음부터 누구도 원하자면 정말 환상이었을 뿐이야 뭐. 그렇다면 저도 원래 글쎄야 했던 것처럼 해야만 일 하겠사와요. 그것이 카데노코즈의 의무니까. 아! 그... 그래도... 시즈컷이? 선생님께는 소녀 대신 주소 좀 전해주셨으면 하여요. 지켜선배의 말대로 처음부터 제가 했어야 할 역할을 숨기고 선생님께서는 그냥 거짓말을 하고 말았사와요. 어디까지나. 저는 사실은 저는 백허이어로 원래대로 제주 돌리고 사는 모습을 연결한 것은 희생하지 않사와요. 아하... 이거는 좀... 좀 뭐할까... 자기... 여기까지만은... 그래야 되고... 여기까지만은... 어카 같지 않았다. 여기... 여기... 이 내용까지 보니까 좀 어카처럼 느껴져요. 지금 상황 보면은. 그치? 유카리 입장에서. 근데 진짜로 유카리의... 마음을 이제... 이제 뭐... 초딩처럼... 뭐... 정말 부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근데... 좀 뭐할까... 좀... 아... 저... 선생님이라면 탓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 선생님 원래 그런 분이래. 그치. 네. 그 분이라면... PC. 다만... 이제 어디까지는... 저이겠죠. 개신적으로 돌아다니라 말했을 때...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겠지만... 이 어리석은 제자는... 3번째 구독을 그만두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다니라 할 뿐이에요. 이제 더는 괜찮죠. 부디... 이... 전 대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네요. 에... 그렇게 떠나버렸다. 아이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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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리아가 마지막까지... 선생님께 면보가 없다고... 미안하다면서... 차마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력을 하기 위해... 먼저 축제회장으로 떠난 거구나. 선생님... 혹시... 저 때문일까요? 제가... 차전 탓에 유카리아에게... 홧팀에 그런 결정을 한 걸까요?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제가... 축제회장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아... 아니야. 그것이 축구 잘못이 아니야. 그래. 그건 네 잘못 아니야. 그치? 어... 설사 축제가... 계기가 되었을지라도... 오히려 시트코가 책임을 느끼고 달려와 준걸? 아... 아니요. 저는... 막... 축제부의 부장으로서... 책임 느끼고 있었던 거니까... 좋아. 그럼 이따는... 유... 유카리아 시트코가 맡길게. 아... 네? 그럼 선생님은요? 지금 아마... 그 개따화의 화조풍을 보여요? 어... 백화일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고요? 아... 그... 키켜라 낸 게 맞나겠다? 아... 오케이. 알았어요. 뭐 그랬다가... 그랬다 치자고잉. 처음부터 제목처럼... 백화일의 계승전 참고하는 거 아니었어? 그치? 아... 계승전 때문에 모르구나. 맞구나. 아... 그려. 그걸 들어주고 싶어. 이리와... 이지콘단 말이잖아? 모드가 우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축제 되게 바른다. 그건 말이죠? 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맞고란 아직... 아니... 어... 시작도 안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 그렇죠? 그쵸? 오른쪽 버튼도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더구나 살짝 마음에 걸리고 싶어요. 아 맞아요. 화족풍월부. 걔 때문이죠. 화족풍월부 때문에. 그리고 화족풍월부의 멤버인 것으로. 어쨌거나 킥크하는 게 거기 유카리까지. 나부사라는 사람 말이죠. 백화인을 부부장으로서 돌아오려고 선택듯이. 부자의 정에 반납했다고 하는 사람. 우리 무엇보다 나우처럼 먼저 말아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카리아가 제게 맡겨주세요. 맞던 바이 이러면 무엇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 저 카와와 시즈코니까요 그래. 카와와. 그러니까 성이 카와와였던 거 잊고 있었다고.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있었던 거였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기아이베 유카리아가 완벽한 무늬류를 만들어 보이겠어요? 축제 방송들의 모든 게 선보일 때. 그 누구도 불편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말이에요? 어? 그럼 잠재기씨 좋고. 자 어쨌든. 나구사를 만나러 간다 이거지. 그리고 그 화조풍월부도 말이로. 문제는. 나구사를 어디서 어떻게 찾는가 하는 부분이 되네. 자 어? 뭔가 떠올린 것 같아요? 어? 잠깐. 그러고보면. 자 뭔가를 꺼린 것 같지? 아. 아하. 아하. 인법연구부. 그려. 자. 백화윤의 부부장. 나무살 찾기 우리에게 말이야. 나무사만 어떤 세 살면 부탁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 응. 그렇지. 한번 만나본 적 있죠. 최종편에서. 어. 어. 산생국이 말이대로 축제를 입학하는 차. 이 현장에서. 나무사만 찾을 수 있는 만큼. 실력 좋은 학생이 달리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물론. 우리. 인법연구부뿐이라라. 싶은 건 사실인데. 네. 어. 확실히. 저희는 나무사만 만났었으니까. 임무사만 정입. 이라는 거네요. 부장. 축구여고. 아. 근데. 갑자기 나무사만 찾는 이유가 뭐길래. 아. 그게. 어. 나 혼자서 욕부족이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저기. 안 되겠니. 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 잠깐만요. 옛날에 그 개그에 나왔던 거에요. 예. 양해 주셨으면 갑니다. 다른 학생 돕기 위해서라니. 그거 참 선생공다운 이유네. 그것은 더욱더 안 될 거 없이. 그렇지. 축구여. 이즈다. 네. 하면서. 우리 입법연구. 선생공의글에 착신이 접수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입법연구부. 저는. 추. 출동. 캣이에요. 닛닛. 하면서. 이렇게. 에. 그래. 그렇게 해야지. 자. 어쨌든. 어. 자. 지금 이때는 화조 풍얼부에 멤버가 오긴 했는데 이름이 아직 안 밝혀졌어요. 지금. 아까 전에도 봤듯이. 어. 화조 풍얼부에. 어. 테러를 예고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어. 편지를. 받게 했는데. 아무래도 음영부가 일부를 짤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화조 풍얼부에. 어. 어. 그거를 더 얘기하니까. 선생은 정말 깜짝 놀랬던거죠. 예. 백끼야행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니까. 축제 기간에 폭탄 체로를 일으키겠다는 건 똑같은거죠. 그니까.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하자면. 케이팝. 어. 케이팝 관광장 공연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어. 준비중인데. 폭탄 체로를 일으켰다가. 예고장을 보내게 했어. 근데. 그 어느 누군가가. 어. 상부에서. 그 이름부분을 잘라. 잘라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 된거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거 뭐.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어. 공연 진행하다가. 꽉. 이런건 똑같은거거든요. 그런. 그. 그런건 착실해요. 디테일하게 봐야했었는데. 그거를. 그 상부에서 잘라놓고. 어. 넘겨줬다. 그야마를. 그야마를. 뭐.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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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